이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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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내용은 생일인거 같애 그치? 뭔가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해볼까요? 해피 버스데이 버스데이 쓰기 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우 해피 버스데이 행위 축하한다 열심히 연습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땡큐 맘 해피 버스데이라고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엄마였나봐요 땡큐 맘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선물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선물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OK This는 이것이란 뜻이고요 For는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한 또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인데 For you니까 You의 뜻이 너니까 이렇게 합쳐서 너를 위한 이란 뜻이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죠? M is R 보고 뭐라 그랬죠? 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B 동사 B 동사 동사라는 말은 뭐 뭐 다 라고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을 가지고 동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M is R R는 B 동사 원래 모습이 B기 때문에 그래 원래 모습이 B였는데 I를 만나면 B가 M으로 바뀌고 I am 그 다음에 He 또는 She 또는 Is B가 He be She be It be가 되는게 아니고 B는 얘들을 만나면 He is She is It is 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R는 You나 We We는 우리란 뜻이야 You는 너란 뜻이고 그리고 They 그들 이런 뜻이야 얘들을 만나면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이 가질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두 가지가 뭐였더라? 이다 있다 그쵸 기억하고 있네 이다 이다 여기서는 이다 이것은 널 위한 것 이사 선물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선물 주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This is for you 그랬더니 또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선물 받았으니까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아빠가 주셨어요 그쵸 Thank you da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 고맙다고 그러고요 Thank you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맙다고 그랬더니 어이 뭐 별 말씀을 그런 말 안 해도 돼 라는 뜻으로 You are welcome 그렇죠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오케이 당대방이 누군가 나한테 고맙다 했을 때 You are welcome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쓰기 시험 모두 다 맞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Good job